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첫 선물에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란게 외국에서 온 우체국 패베래요 외국에서 왔대요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온 거라니 오 뭐가 뭘까요 스타벅스 그림이 일단 있구요 어 이것도 똑같 어 달러 뭐지 영어로 돼있어 일단 여기 스타벅스 그림이 있고 영어로 돼있어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고 외국 거야 외국 거 영어야 외국에서 달러온 스타벅스 쇼핑백 어 이거는 또 어 이것도 같은 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라임? 레몬 라임? 포도 포도인가? 석류? 체리? 포도? 일단 그레이프라고 안 써있는 걸 봐서 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? 베리 베리 베리류 베리 많이 그게 아니라 베리 편지도 있어요 편지 편지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적혀있고 두 장이야 편지가 두 장이나 있어요 아 베리 아 벤쿠버에 살고 계시대요 새벽이라서 라이브를 잘 못 본대 젤리 믹스를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면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셔서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셔서 아니에요 보내주시면 다이어트는 개나조물에 다 먹어야죠 제가 가릴 게 어디있습니까 그냥 주시면 주신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죠 저보다 3살 많으신 누님입니다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 편지 너무나 갈리겄습니다 벤쿠버에 사시는 효정 누나께서 효정님 이제 효정 누나께서 편지와 함께 이제 수복 믹스를 편지는 따로 모아놓는 봉투가 있거든요 거기 오늘부로 이 편지도 이렇게 잘 추가를 해야겠습니다 음 475ml 쿨워터 그니까 물 475ml에 이거 한 봉지인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이뻐요 음 음 음 으악 외국 맛이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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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게 캐나다 벤쿠버의 맛인가 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올여름은 이거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영어여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음 주둥 가려야지 처음에 영어여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벤쿠버에 사시는 효정이누나님 감사합니다 효정님 누나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편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벤쿠버의 맛을 느끼는 밤이었습니다 한번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이 아래 더보기에 주소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찾아오시면은 저를 못 만나요 찾아오셔도 왜냐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 항상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마다하진 않아요 ㅎㅎㅎㅎ 효정이 누나가 보내주신 선물을 안고 저의 첫 선물 개봉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신곡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